안녕하세용 침입시원들 탈롱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정글 벨베스! 최근에 정글을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제 정글이 또 대개편되면서 정글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거의 그냥 실골 수준의 실력을 가진 정글을 조금 연습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재밌어 보이던 챔피언이 벨베스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초공속 벨베스가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초공속 벨베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요 딱으로 들어주시고요. 사실 이 빌드보다 정복자나 집공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만 낭만이 있으시잖아. 이론상 공속 7. 구인수 가면은 10이 넘는 벨베스 가보도록 하죠. 가자! 가보자 가보자. 풀캠 돌거임. 개 쳐바릴 것 같은데? 퐁 히히히ária하하하 간다아아아 착 착 착 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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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롡 오케 이거 가덩 op 포 Ener아 어. 어런데 북한사 안 쏘도 됐어? 쁘라고 멋있잖아 한잔에 들어와 어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벌써 10스텝 공속 빨라지는거에요 형은 점점 이게 참고로 절정여사 뽑으면은 벙글을 엄청 잘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대체 뭐임 저건 아니 이게 근데 안보이나? 너 재능있어? 나쁘지않게 하는듯? 유미네 ㅅㅂ 되나? 오오 루 루 루 루 루 이게 되네 7분 크라켄 캐리 못하면 져야겠지 왕이야 어? 달려가야겠지 루 루 루 루 루 루 이거제! 오 데포를 먹어버렸어 내 궁이 아기가 소환해야지 자 애들아 가라 저거 쎈데용? 이게 전. 대.형 아 이거 좀 에반네 근데 이거 가는거 에바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다! 이제 뭐랑 가면은 될듯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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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아 usted 오 Ba 아 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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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제에 야우 잘 풀렸는데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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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갰빨라 찰칵찹찹찹찹찹찹 이곳이 슈루룩 여기있구나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슉슉 후후! 아 이것까진 좀 어? 어익x3 후후후후후후후 intéressant 오이요아 아딴대 아주 강해요 다음템 뭐가지? 일단 닌타분 하나 가자 진짜 솔직히 저밖에 못 컸죠? 저밖에 못 Меняноз 저밖에 못 크으니 이거 내가 던지면 바로 끝이네 어허허 가자아 헐 야아 미친 공속 3.4 여기까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에야 하하하하 촉 축 축 여기까지 촉촉촉촉촉촉촉 촉촉촉촉촉 와아아아아아 에잇 에잇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몰라 못참아 나는 지금 날 막을 수 있는 자 누구 있나 지금 2로.. 초당 12번 때릴 수 있네 가자 야 근데 솔직히 지금 세라고는 못 하겠다 아니 솔직히 좀나 센 건 아니지 ise나요 지금? 집 가야되는데,나? 이거 뭐야 뭐야 방금 저거 저기 어떻게 방위기에 조그만거 있던거 보셨어요 이렇게 킬 먹고 약한게 이상한데 좀 약하다니까 킬 먹은거치고는 돈을 안써서 그런것도 있어 불클 가고 그 대신 곶고나 더 가서 생각을 해보는거지 동속 3.27 어허 어허 착 다 시작됐다 어 어 착착착착 툴우어 홍속 4.7 ć 하야야야야야야야 어떤데 여기까지 이거 안먹어야겠다 먹을거야 아니 왜 안 움직여 구인수 처음 가보는데 존나 맛있는데요 유미 달고 하는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유미 단것도 엄청 큰데 궁이라도 빼봐 맞짱 까서 어때 궁 다 빠지고 가야지 음 그래그래 와 미친 아 이거 괜히 패다 설명 안됐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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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왜이래 공속봐라 이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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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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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er12 소련치면 뭐었쫄 nine 와 이 미친ถ이 다 자 요요요 요요요 요요 너가 맞고 있었네 puta 으 헤헿헤헿 안돼 그만 난 그만할레 소련치겠다 와 근데 이 정도로 망했구나 아 이거 거드로 한번 가보자 아니 멋있다 오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이스 오히려 좋아 아 변신하고 싶었는데 거드라 딜 3천4백 다음 템은 이거다 설연 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죠 얘들아 팔기는 하는 게 날듯? 딱히 멋있기만 하고 좋다고는 못하겠다 여기까지 아 그 두르르르르르를 못하네 일단은 공속 빨라지고요 공속 5.48 자 신이 간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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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Bar esen호 형 병타로 때린다니까 아야야야야야야 어 어 야야야야야야 char 내 손이 안보여 가자! 끌을 수 있어! 어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 어우. 가야깝이. 빼야겠다. 오오앙하하하하하 존나 재미있어. 골맹이면 절대 못했겠다. 어때. 거드라 빼고. 그거 가자 진짜. 자 중로를 가야겠다 여기 있다 어이 에이 컷! 엘베스 사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숙련도 올리고 있었거든요 열판 했는데 유미 단건 딱 한판이란 말이야 무인수 간 것도 겁나 재밌긴 하네 들은 안 나오는데 재밌네 풀템 뜨고 나니까 오히려 너무 세가지고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랑 별개로 솔직히 신까지는 아닌 게 이게 후반에 좀 무섭더라 쳐발릴까봐 솔직히 실수 딱 한 번만 해도 죽었음 매 순간 일을 쓰는 벨벳이었습니다 초당 진짜로 거의 20번 때렸다고 볼 수 있지 따봉 2 3 4 6